ㅠㅠ 아아아아아아아아 통째로.. 먹을 수 있어? 엄마 하나 통째로 잘라주면? 아니.. 1개 통째로 레몬 1알을 엄마가 껍질을 까주면 먹을 수 있어? 나 맞아 진짜? 진짜? 먹어가 먹어 무슨 맛이야? 큰 거 말고 작은 거 언니는 바꿨으니까 큰 거 먹어 이런 엄마 이거 무슨 맛이야? 상큼한 맛 먹기 싫으면 뱉어 먹기 싫으면 뱉어 먹기 싫으면 뱉어 어? 주스가 없다 주스 다 떠났다 아빠가 주스 사먹으라고 했다 요만한 물 먹어 우유 줄까? 응 어? 우유 으음 으음 날 좀 찍어 먹는 게 멋있었지 아 그래? 더 달 커야지 으음 으음 우유도? 아 우유도 먹어 짠 짠 빠밤밤 빠밤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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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빠밤 이게 stated 먹어지면서 몸도 커져요 이놈! 이놈! 바다야 이거 혜연아 옷 진짜 멋지다 응 오늘 나 이거 입고 다닐거야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다녀 봐봐 엄마가 마이채랑 사탕도 넣었다 둘 중에 하나만 먹어 까까 안 가져온 친구한테 줘 알았지? 응 같이 먹자 이러면서 응 연습해봐 같이 먹자 친구 나 오늘 깜빡하고 까까를 못 챙겨왔어 어떡하지? 아니야 그럼 태리가 뭐라고 할거야? 이거 있지 이게 있지 같이 먹어도 될까? 응 친구들이 어디있다 친구들이 있다가 같이 갈거야 선생님 오시면 어린이집 갔다가 응 공원으로 갈거야 공원이요? 어 공원으로 공원으로? 응 응 모르는데 jadi 뽕뽕이 차는 없잖아? 뭐 수 타고 갈거야. 뽕뽕이 차. 뽕뽕이 차 타고 갈건데? 뽕뽕이 차 없잖아. 뽕뽕이 차 밖에 없잖아. 뽕뽕이 차 있는데? 맞아. 뽕뽕이 수 타고 가자. 우리 차도 있는데. 뽕뽕이 차는 왜 어쩔까? 뽕뽕이 차 있었으면 좋았을텐데. 너무 예쁘다 오늘. 뽕뽕뽕뽕뽕. 우와 대단하다. 잘 다녀와 대리. 재밌게 놀고.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. 괜찮아. 돌아. 손으로 오는 거야. ecosystems sociology. 이거 잘 다녀요? 다녀와? 가나에 가나있어. 다다로 오면. 다녀와. 다녀와. 다녀와 무릎이 차이가 빈다. 다녀와 굽투를 운영하러. 다녀와. 바삭바삭 아 아 4 4 5 으 으 으 승무원이네 지금부터 혜리테리의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. 오늘은 놀이방이에요. 놀이방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놀이방은îne 놀아둘 놀아보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